우유 대신에 드실 수 있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우유 대신에 귀리 들어보시죠 귀리 귀리인데요 우유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유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먹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니까 뭐 먹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도대체 뭐 먹고 살아?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이제는 찾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유가 필요한 시대도 있었어요 우유를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우유보다 더 나은 식품을 소개한다면 바로 귀리입니다 보통 영유아들을 보면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개월수가 지나면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아이들이 아닌 어른이 우유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이 나는 거예요 느끼든 못 느끼든 아니면 체질이 알레르기 체질이 되고 산성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질환을 뭐라고 할까요? 생기는 병을? 유당불내증 혹은 젖당불내증이라고도 합니다 아시아인들은 이 현상이 90% 정도 하고 있어요 귀리를 보면 대용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 귀리는 3개의 슈퍼푸드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알려진 게 다이어트 최고의 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귀리가 되게 딱딱해요 복식 중에서도 별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구나 유럽 그쪽에서는 이걸 식사 대용으로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요? 귀리를 빻아가지고 앞차게 해서 오트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오트밀이 귀리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두유를 넣어서 드시면 돼요 콩을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두유를 어떻게든 맛있게 먹을 수 있냐면 콩을 쪄요 근데 너무 많이 쪄면 약간 된장 냄새 약간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별로 맛없고 콩을 살짝 담궈놨다가 물에 삶아서 그 믹서에다가 올리브유를 좀 넣고 때로는 캐슈넛을 좀 넣고 소금을 넣어서 다 갈아 떠 먹으면 정말 고소해요 그래서 거기에 오트밀을 섞어서 먹으면 정말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에도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근육 발달과 체지방 조절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귀리가 섬유질이 정말 풍부해요 근데 대부분 곡식들이 다 그래 곡식들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장은요 섬유질이 충분해야 돼요 섬유질은 장내에 음식의 소화 시간을 조절해줍니다 너무 빨리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아닌 소화 시간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장내에서 좋은 미생물을 형성시키고 장내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섬유질이 도와준다고요 또 귀리 안에 그 내용을 보면 이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요 흰 쌀을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귀리를 먹으면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당뇨가 너무 심해서 도대체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귀리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트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 아토피가 있을 때 그 오트밀은 이미 빠졌잖아요 그거를 물에 담가서 그 뿌옇물 그 물을 발라주면 수에 뿌려주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볶는 것은 최대한 산화주의 산화주의하세요 항상 산폐주의하세요 볶는 것은 그리고 가급적 네 바로 먹기 전에 이렇게 많은 양을 볶아놓거나 이런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 지방이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귀리 자체 갖고 있는 그 단백질과 수많은 성분들이 여러분들 면역체계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뼈를 강하게 하고요 뼈 밀도를 강하게 합니다 우유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낮고요 유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다 콩도 있지만 콩도 있지만 콩보다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 말씀드린 거 콩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까 봐 네 그래서 그냥 먹기 힘들어서 가공해서 먹긴 하는데 어쨌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요 먹으면서도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거 아마시도 그렇지만 귀리나 현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는데 독소는 해독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를 갖고 있냐면 중음속을 해독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좋아요 구독 언니 다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럼요 뚜데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